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가게는 늘 문정성실을 이룰 것이다. 길고 긴 상고 속에서 어렵게 얻어낸 삶을 고통과 괴로움으로 마감할 수는 없지 않는가. 멀리서 손짓하는 행복의 끝자락이라도 잡아보고 싶은 것이 우리네 마음일 것이다.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지 싶다. 그러나 대개의 사람들은 닿을 듯 말듯 손짓만 하고 있는 행복이라는 녀석 때문에 숱한 고민을 한다. 어떻게 하면 그걸 손에 넣을 수 있을까?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내가 뛰어가서 굳이 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행복이라는 녀석이 우리 옆에 은근슬쩍 와있기도 하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나부터 변해보는 것이다. 행복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퇴근한 남편이 아무데나 양말을 벗어내는 것을 빨래바구니에 넣게 하는 데 3년이 걸렸다고 푸념을 늘어놓았던 친구의 말처럼 나 아닌 남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무작정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상대방만을 탓하고 못마땅히 하면서 많은 불평을 늘어놓고 거기에 계속 메이다 보면 시간은 부질없이 지나가고 자신의 몸과 마음은 점점 상처만 받게 된다. 차라리 자기 자신부터 마음을 바꾸고 변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다. 어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많은 욕심들을 내려놓고 상대를 포용하고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어느새 행복은 와있게 된다. 그렇다고 갑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심들을 한꺼번에 비울 수도 없기에 나부터 변하는 것도 쉬운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자기와의 부단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자신부터 변하는 것은 많은 인내심을 필요로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자신이 변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자신의 변화로 인해 주변 사람들도 변해갈 수 있다.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 문이 있다. 하나는 나쁜 마음을 계속 일으켜서 끝없이 괴로움을 겪는 길로 가는 문이 있고 또 하나는 계속 좋은 마음을 일으켜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로 가는 문이 있다. 어떤 문을 열 것인가는 오로지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만약 지금 당장은 처한 상황이 억울하고 한탄스러울 수도 있더라도 수많은 생을 윤회하면서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 행동 등이 쌓이고 쌓여 오늘의 내가 된 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나간 시간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더 소중하다. 미래는 현재의 내가 만든다.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고 힘들어도 원망하지 말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고 지혜롭게 잘 극복하면 다음 생은 지금보다는 덜 힘들고 행복한 생을 살 수 있다. 조금씩 변해보자. 한꺼번에 많이 변하려고 하면 힘이 든다. 혹은 목표를 이루기도 전에 지쳐버릴 수도 있다. 누군가와 부딪혀서 힘들고 괴로워지면 우선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혹시나 상대에게 뭔가를 바라는 욕심은 없는지 차근히 살펴본다. 식구들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노력한다면 굳이 행복을 잡으려고 뛰어가지 않아도 행복이 어느새 옆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단 며칠을 살더라도 누구를 대하든 가슴을 열고 진실로 살아가는 습관을 들인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제가 공명의 머리 100개보다는 진실한 마음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처럼 매 순간에 위기를 넘기는 재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상대를 진정으로 위하는 진실한 마음은 더 중요하다. 진실한 마음이 빠져버린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황마다 그냥 적당히 대처하는 꾀에 불과하고 이미 지혜로서의 의미를 잃게 된다. 오히려 그런 꾀는 겉으로는 지혜처럼 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나의 이익을 위해 상대를 아무 꺼리낌 없이 속이는 교활암으로 흐를 수도 있다. 더욱이 아무리 좋은 머리를 굴려도 진정으로 남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급급해하면 미래의 자신에게 더 큰 괴로움으로 돌아온다. 결국 행복은 자기 마음을 진실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참다운 지혜를 얻을 때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남이 아닌 내가 선택하는 것이었다.